9RK 너무 신경쓰다보니까 윤드미를 많이 써야하거든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뭐야 이거? 라이징 있네 빨리 해놔 빨리빨리 해놔 빨리빨리 해놔 빨리빨리 해놔 뭐야 떴네? 집에 가도 되겠다 밀어주고 해요 그냥 잘됐네 진상 말하면 되겠네 맞죠? 아 졸려 웃기다 형이 여기서 쫙 지고 라이진드스에서 내가 풀파니까 1점 받고 올라가고 형 라이징으로 집에 가고 완벽하네 아니 언제든 지라매 아 이거봐 준비하고 있네 역시 아 왜냐면 나도 이때 밀었거든 나도 마이너스인데 밀었어 놓고 두방이야 기 안먹어도 돼요 안먹어도 돼요? 그냥 밀어도 돼요 내가 밀었거든 괜히 김호우 나 또 하이킹 나간다 아 까비 오늘 자유파리에 나름 괜찮았는데 밀대밀이지만 걸었어도 그니까 내가 하단을 좀 쓰라고 했는데 아니 내 말은 귀도 진짜 씨알도 안 먹혀 내가 어? 그렇게 하단으로 요거 나왔는데 요거 하단을 못 내밀어서 고 RK 말까 무서운거지 그때 그 항상 보면 이제 그때 테스트 하다보면 이제 그 마지막에 많이 내민단 말이야 내 중 웨이브로 들어오는 거 알고 그래갖고 침착하게 그냥 마지막에 침착하게 했는데 형 웨이브 안 쓰고 그냥 뛰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뛰어가면 할게 없다 라이브이 그냥 뛰어가서 짬바나면 되잖아 그게 상단에피가 있어야지 나름같이 그냥 오른발 웨이브 하던가요 웨이브하고 아니 뒤로 가야 네 좀 뒤로 라이브님 어제 약사 가셨는데 또 그새 또 라이징 갔다가 또 올라오셨네 빠르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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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4에요? 어 아 14인건 몰라 어 바닥 깨는데 요거 오너톤 나왔어 아 좋았다 띵 아 벽콤이 더 세요 아 벽콤이 더 세다고 벽콤이 더 세요 맑은님이에요 맑은님 대기지마요 오오 다행이다 웨이브하다가 맑은님은 퍼지가드보다 한번 잡장하고 앉았다 이런 날씨거든요 아니 때려줘 그냥 짬바나면 안맞는다 굴러야 그냥 그냥 이왴발 안돼요? 앉아있어 그냥 앉아서 이왴발이 안들어가요? 하자있네 다행이다 들어가겠네 완전 이맨판 들어가지 싶은데 머리가 이리로가 있어요 야 에헤 후우 안돼 안돼 아 시갱시네 오케이 다음에 어퍼 나올걸 다음에 원투닝 이런거 가드하고 바로 어퍼내네 됐지 여기다 이싱 이렇게 없고 앞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내맨은 사비 뭐야 놀래형 차지 후우 와아 이젠 이번에 이제 걸주알아 왼쪽 왜까 왜까 이거하고 약속 올려주고 하아아 나도 이싱 계꾸띠 설계 치렀다 벌써 신났어. 벌써 자기가 이긴 줄 알아. 사람이 이탈 흘려야죠. 아니 이건 앉으면서 횡돌아 나와요. 횡돌아 나와요. 끝났다. 안 죽는다. 안 죽어 안 죽어. 죽나? 모르겠네. 아니 안 죽어요. 예스. 얘 피가 반이었으면 죽었다. 뛰어가서 잽 중단. 바이킹 나온다 이제. 이제 너무 춥고 이스라엘 공격 아 아깝다 이거 먼저 나와서 어어 둘 다 레이지 아니에요 지금 아아 삑사리 메이지도 아니고 오 죽을거였다 아아 윈대미엄 뭐야 아아 아아 너무 급했다 굴라 급했다 와 썸만 나올지 몰랐다 저 기억해야겠다 저 양반 한 다음에 커킥이나 아우퍼 패턴이 있어야 말군님이 근데 이번엔 썸머가 나온군요 와씨 놀래라 아이야 저걸로 관점 보시던데 기상캐가 도망가는거 가도 안하지 침착하게 아 잘했다 이따까지 쓰세요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안쓴거에요? 아니 안맞을 줄 알았어 아니 니라서 공중이 걸렸어 말고 어? 인점 줬어요 아아 제대로 걸렸다 죽었다 이거 보이지 아아 제대로 걸렸다 형 뭐해요? 게임? 아니 뭐 하시길래 아 이거 맞다 11이 아 아아 바보 말고님은 어떻게 잡아야 돼? 레이프가 채팅창고 하는거 아 레이프님 아 오늘 말고님은 대치면 안되는데 니단 썸만 꺼도 못띄오고 드래곤오프만 꺼도 못띄오고 아 맞네 어디온거 아 이거 이거밖에 안들어가겠네 아 이거 저거 나는데 아 그냥 하면 안 아 얘네부터 얘가 좀 힘들어하더라고 아 근데 요새는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지금 형이 지금 아 아 오늘 3RK 3이 안나왔는데 내가 틀면 레고 바꾼걸로 형 내 코 쓸래요? 기다려봐 아 라이징 가셨으면 좋겠다 안갑니다 뭐고 3RK였어 아 아니라 말고님이 1위승 상태였고 조금 더 밀어주고 그리고 1점 땄어요 그리고 1점 땄어요 라이신 라이신이었는데 순간 떴거든요 지금 아 이 형 아까부터 보면은 말고님이 아까부터 보면은 원투나 하이킥같은걸로 슥 이제 원투 내밀면서 들어와요 아 병 이건 말고님이 잘한거 아니에요 왜 왜 침착해 나 자꾸 침착하지 못하지 나 해보 몰랐어 이거 레드불 아 잠시만 이거 약사도 점수 포인트 적잖아 4점이 끝나요 큰일났다 다시 라이징 가자 몰라 다시 라이징 가자 떡락 떡락 라이징 가서 라이징 가서 왜 까라 아 아닙니다 안해요 아니요 왜 까라 몇 가지 한 번 딱 이겨서 승단하면 되게 웃기겠다 한 번 한 번만 이긴 된다 아이가 안돼 4핑이다 가끔 이르던데 이거 근데 4핑이야 4핑 같이 갑니다 그냥 보이기만 4핑 4핑 구라핑 와 일로왔네 저거 벽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데미지 봐 와 짱성 나왔다 빠른거 쓸까보냐 상당 쓸걸 괜히 죽먹습니다 말구님이 자기 레이지때 운영을 되게 좀 이상하게 바꿔서 해요 평소 운영이 안추면 아니야 그리고 딸피 되면 이제 평소대로 돌아와 와 말린다 말려 하고 이러면서 소 좀 풀고 내가 쓰면서 와 말린다 아 아 아 아 말린다 틀렸다 아 아 반격기 헛 게임 개판이다 졌다 아 이거 이기면 진짜 인정한다 내가 틀렸는데 아 이거 이기면 진짜 인정한다 들어가세요 아 아 되는 일이 없쇼 이거 짠 바 짠섬 맞는다 짠서 짠 발선머 짠 발선머 짠 발선머 아 저 나을줄 알았다 아 저 나을줄 알았다 오우 아 다 맞네 저거는 애초에 쓰면 안 되는 기술이야 아 완벽한 상단에 나 당했겠는데 확신이 없죠 아 아 다행이다 어 큰일났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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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된구나 한 번 더 한 번 더 쌤 후 후 후 오 오 오 아 이거 바꿔있는데 어떻게 바꿔요 뭐 포트 아 맨 위 아니요 오케이 네 에 2대 2단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랫다 레버 한 번 손 봐야겠는데요 하 하 이래 되는구나 와 아홉파 나이스 13이구나 맞다 뭐 악마발 형 악마발 13 맞죠 그런거 같은데 12인가 폴한테 3은 안들어가는거 보니깐 12인가 보다 12인가 폴한테 무릎은 안맞잖아요 움직이다가 맞 впD 야 잘 나왔다 여객이 썸머 허치면 안돼죠 어야 가드를 시켜요 횔 아훠 와아 지금 아프겠다 많이 안프ину 아 개 개 없음 좋됐 przede Dorothy 아 마이스 방해 아 왜? 윈드밀 좀 나가봐 윈드밀 좀 죽었는데 아 막아 앉아야되 앉아야되는거야? 2타 상단이 상단이 아 내가 이길게요 이거 다시 백값 깔고 아 상단해야되는데 상단해도 지지 않아? 상단해도 카운트 안나 아 지나가는구나 우와 데미지 보소 원투 빠르다 원투를 많이 씁니까? 원래 원투를 많이 쓰세요 더 많이 쓰는데 왜? 요새 많이 쓰세요 나 벼루 한 번 더 레이지 오 레이지 아니야 어퍼 나온다 어퍼 나온다 어퍼 나온다 서머 또 간보다가 죽을 뻔했다 퍼쳐가지고 퍼쳐가지고 갈았었더냐 나 1타 5친거 보고 아 이거 어퍼 다 맞고 죽었는데 잠깐 비디오랑 사운드 나갔다고? 그거 여기 세팅한다고 그랬을꺼? 옆에 옆에 백가를 위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설명 없게 됐어 아닌데 아닌데 어 내가 집에 갈건데 아닌데 아닌데 얘가 뭐가 잘하는데 열심히 시팅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란 말일게 열심히 하시 옆에 좀 안가가게 야 근데 여기서 이게 보면 끝이잖아 아이다 승단 온단다 그니까 아 이거 아 나라 말고님 하라구요 아니 또 왜 어차피 리스트 바로 승단이잖아 바로 아닐까 약사 먹고 못올라가요 올라간다 저거 상단이에요 상단 아 저 상단이야? 중단은 중단인데 뭐라고 해야지 저거 차점 높은 중단 앉으면 맞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맞아요 희한은 기술 한 번 더 하면 안 나 이겼다 슬라가스 보험해 와우 나 사! 나 사! 재생거 아 이게 재생 아 옆으로 다잇 다잇 아 이건 욕심이다 오토가 났죠 저기 바로 바로 기성어팟 지금 말구님 이제 압양발인가 저거 이제 쓰는데 아 나 캔슬했는데 까비 어 개겼다 욕심 욕심 1대기 클린 뜯는 거랑 안 뜯는 거랑 초코넛 아우씨 안 돼 아니 아까 똑같이 해서 이겨놓고 왜 자기도 똑같이 중단했어요 온다 나오네 보긴 왔는데 웨이브 하다가 아웃품받고 아 그렇지 아 아 아 뒤로갔어 말구님 억울하겠다 이거 여어 이거 일어나면 큰일나요 아 실버 때문에 후와 야 오늘 게임 끊긴 적 없지 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게임 끊긴 적 없어 진짜 키보드 하나였네 얘 하나땜에 파워를 받고 키보드 마우스 때문이었다 키보드 마우스 루투스 뽑자마자 바로 그냥 아 아 이거 뜨는데 바로 아 뜨진 않겠다 한 번 더 이기면 돼 한 번 더 이기면 돼 오 원인 찾았다 아우 그래 원인 찾았네 이거 이거 딱 이거 한 번 하고 딱 하단 큰 거 하면 왠지 맞을 것 같지 않나 응? 왠지 맞을 것 같지 않나 하단 하다가 봐봐 방금 해봐 야 우리 뒤로 없어서 맞을 수 있다 안 돼 나이스 아 이게 이래되는구나 우와 어 양발했는데 아비 형들 했는데 오 놀래라 어 아 거짓거리 하지 말고 죽여놔 그냥 나 죽겠는데 이거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파단 4번 봤나 하하하하 진짜 바람이 쓰레기다 진짜 잽 아 네 피하고 아 안돼 나이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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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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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용기 수고하 도망가기 도망가기 이거 도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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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도망가기 그때 언어 맵이었나? 그때 검은거 하면 아예 안보였어요 아 안되네 이거 뭐지? 그게 뭐냐 무슨 팰리스 있잖아요 눈대 거기도 하얗게 하면 잡기 잘 안 보이졌네 보고새끼야 아! 아이고 파워크래스 좋아 좋았다 아 파워크래스 좋아 아니 이런거 나나 만든거지 다 맞는데 이거 다 써봤다 잽잽 두번 하면 안는데 잽 잽 잽 흠 하하하하 나이스 맞았다 일단 보내 겁나 빠르기 잽 치고 겁나 빠르기 슬라하다가 준거다 아! 점프 원 투! 아브라운 손! 짠 손! 짠 발! 연재맨은 이렇게 빨리 써야 돼. 로우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썸머가. 썸머가 리스크가 있으니까 잘 못써.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이지를 편하게 걸 수가 있거든요. 괜찮지 그래서. 커킥 있는 캐릭한테는 딜레이 없고 커킥 있는 캐릭한테는 조금 무서워. 나.. 많이.. 어떻게 뜨겠는데 이거? 안 뜬다 이거. 안다 퍼지가지고. 불상이 퍼지가지고. 아 플러스 2가지. 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또. 아 뭐야. 난리다 난리. 흘려! 흘려! 한 번 더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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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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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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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씨. 쓰레기 하니까 진짜. 턱.. 턱 박살. 나도 이따구로는 안해요. 차오도 이따구로는 안해. 폴도 이따구로는 안해. 아 짜증나. 레이븐이니까 가능한데. 아니. 세상 어느 레이븐이 이따구로 해요. 레이븐이 뭘 믿고 테시야? 와 잘했다. 하이기 찍는 건 내가 말을 안해. 뭘 질러서? 윈드빌 질러서? 기사오빠 질러서. 쓸 수 있는 걸 써야지. 하이. 진짜. 아아. 아직은. 어 뭐야! 뭐야! 뭔데! 뭔데만큼! 콤보 못 나왔다! 와 씨 있어요? 뭔데! 아 쓰레기 게임 아니냐 이거? 와. 존나 웃기네. 뭔데! 이거 쓰레기 게임 아니냐? 콤보 못 나왔다. 아. 아. 뭔데. 아. 그런 얘기 있어요? 뭔데. 쓰레기 게임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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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랬네. 아. 아. 아깝다. 어. 방금 벽대기보다 그런 것 같아. 와. 아. 쓰레기 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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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치고 윈대빈. 한번 가자. 어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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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나왔어. 생각보다 세네요 저거 또. 카운터 하나만은 뭐 있을거라. 오.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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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 맞냐. 앉았는데. 하나 쓰라고 했잖아요. 앉았잖아. 앉았잖아. 왜 안 맞는데. 그 전에. 아니 그 전에 모르고 딱 빼주고 나서 앉았는데 왜 안 맞냐. 중단하니. 아까 봤는데 벽충이 살짝 올라가서 형이 일로 사러 organised. 아니 왜 써요? 아까부터 걸리는데 이거 이겨야 돼요? 아니 내가 집에 가야 된다고요 아 쎄다 아 재겼네 이거 살짝 늦겠어요? 이게 똑같잖아요 아니 1타 1타 안 돼! 이렇게 됐나? 터치고 군대밀 아 나이스 럭키 호환 좋았다 아 나이스 진짜 세다 아 내가 옛날에 아까 시크릿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말군님한테 진짜 약했거든요 썸머 때문에 맨날 졌어 맨날 맨날 졌어 근데 이제 하도 맞으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 옛날에 진짜 옛날에 세븐 방금 복귀했을 때 그때는 못 이겼어 썸머 때문에 그래가지고 진짜 맨날 맞다보니까 이제 잘 안맞아 자키 음 아까나 자키 아예 안쓰더만 아 그때는 아 무섭다 구할케이 맞을거지 너무 무섭다 넌 사업매 때문에 아니 메이빙 아 씨 정말 뜬금없는 무릎 어 이 정도까지 괜찮아 아 아까 원툰이라서 페링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아 예쁘죠 페트너 어이 어 픽사리 죽었다 아 아 얘 죽어 좀 억울하겠다 이래 죽어 제자리 썸머 많이 썼대 아 체력이 좋으시네 이제 체력이 없어 옛날에 그때 세븐 복귀했을 때 그래갖고 맨날 맞아가지고 이제 꼭 스키 졌어 이제 짠발 썸머도 맨날 그것 때문에 졌어 한타를 맞아 짠발 썸머 기상킥 썸머 오리발 썸머 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맞다 보니까 정응이 되어버렸어 안 돼 돼 알키 돼 개개어 개개지마 이제 몬투 쓸 것 같다 안쓰네 레이지 만들어주세요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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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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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때려줘 아니 하단 한 번만 대단한 번만쓰기 브레치 대단한 번만쓰게 저 zdrow 좀 쪄어 자 투탐 한번 간다 아하 씨 단발 으허헣 하하 이상헋는데 카운터 따닥 나이스 개꿀피 악사 약하다 도 NEES 로우가 자기 업어 이치 때문에 저거 쓰는거죠 요새 저거 자주 쓰시네 나당 예상했어요? 아냐아냐아냐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개까나 오 필임났어 오오 잘 흘렸네 아 아아 여보세요 아 네 알겠어요 호출이야 아아 아 하아 나이스 아 아 으흑 썸머 썸머 아뇨 그냥 가서 오우씨 놀래라 잽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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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가야잔데 하고 저 나왔어요 가지말라고 가지말라고 하아 하아